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 모두의 영혼을 거대한 혼미함 속으로 빠뜨려 버릴 그런 엄청난 시궁창 데리고 왔습니다. 우편집본이구요. 왜 이러는 걸까? 레벨 만렙입니다. 그럼 봅시다. 아 깜빡하고 제목을 안 썼네요. 원제만 봅시다. 제목. 성격 이상한 동네 아기 엄마. 저희 아이가 좀 키도 크고 부침성이 좋아서 처음 보는 이모들도 안아주고 같이 놀고 싶어합니다. 되게 이쁘거든요. 거기다 사람을 워낙에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잘 따라다니고 그러더라구요. 가끔 뭐 난감할 때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다들 잘 받아주니까 그냥 저도 그래려니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어제였죠. 아파트 광장에서 이번에도 또 처음 보는 한 아기 엄마한테 저희 딸이 꽂혀가지고 막 좋다고 이모 좋다고 안아주세요 이러면서 같이 놀아주세요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 애 엄마는 저희 딸을 보더니 이쁘다는 소리도 안하고 완전 무덤덤한 표정으로 아줌마는 아들이 저쪽으로 자전거 타고 가서 너를 안아줄 수가 없어. 위험해서 따라가야 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저희 아이가 막 울먹거렸어요. 아니 여러분 그거 잠깐 안아주는데 10초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2초 3초면 되는데 참 삭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뭐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넘어갔죠. 그런데 저희 딸이 막 뛰어가는 그 엄마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아줌마는 아니 뭐가 좋다고. 그리고 그 아들 엄마 표정을 보니까 좀 귀찮은 표정이라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딱히 그래 또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딸한테 얘 니네 엄마랑 놀아 아줌마는 아기를 돌봐야 해 뛰어다니느라 정신없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굳이 저렇게까지 말을 할 건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저희 딸이요. 그래봤자 겨우 5살 아기인데 응? 안 할 때마다 기분을 안 좋은 표정으로 떼내고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 다 맥투 엄마 은근히 사이다 먹일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저보다 한 5살은 많아 보이더라구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이런 말 정말 죄송한데 쓴이 미친 사람 같아요. 내 댓글 님이 죄송할 건 없지요. 자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걔 미친 소리를 해놨는데 욕먹어야지. 2번 헐 이 댓글 추천 180개 반대가 0개야.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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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아니 이 옆에 내가 미친다 지금 뭐라는 거야. 나도 애 둘 키우지만 모르는 남한테 왜 애를 알아달래요. 내 아이는요 나한테만 이쁜갑니다. 그리고 아기는 무슨 아기야. 5살이 얼마나 큰데 그걸 알아달래. 어? 놀이터나 퀴즈카페에서 내 아이 돌보기도 바쁜데 놀아달라는 남의 아이들 정말 싫어요. 방치하는 그 부모는 더 꼴보기 싫고. 본인 아이 본인이 지켜보고 관종되지 않게 잘 가르치세요. 3번 처음 보는 애는 아줌마는 실컷 안아주세요. 세상 이렇게 흉흉한데 남의 애를 왜 안아줘. 서로가 조심을 해야지. 아무한테나 척척 안기게 교육하는 게 정상이냐. 그래 제목이 본인 이야기네. 이상한 아줌마. 4번 저번에 퀴즈카페에서 저희 아이랑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한 5살? 6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자꾸 끼어드는 거야. 귀찮았죠. 그래도 아이한테 뭐라 할 수 없으니까 한 10분 정도 같이 댓글을 해줬는데 헐 조금 있으니까 아예 저희 아이를 몸으로 막으면서 자기 말만 들어달래요. 그래서 보마야 엄마 어딨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폰질을 하고 있더군요. 엄마한테 가서 놀아달라고 해 했더니 아줌마는 아줌마 딸하고 놀아야 돼 이랬더니 바로 막 엉엉 울고 대성통곡을 해.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아이 엄마가 달려오더니 아이를 끌어안으면 누가 울렸어? 누가 울렸어? 이렇게 묻고는 아이가 저를 가리키니까 위아래로 째리며 눈으로 욕을 하면서 가던데 쓰니 혹시 그때 그분 아니세요? 우리 동네에도 저런 애가 있어요. 애 엄마랑 좀 안면이 있는 정도인데 인사 나누고 몇 마디 말을 못해요. 왜? 달라붙어가지고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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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난리야. 저는 애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나 신경을 쓰고 싶고 안아줘요 놀아줘요 이거 봐요 등등등 여기에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내가 낳은 내 자식 잘 키우고 애쓰기도 바쁘고 힘든데 밖에서 남의 자식까지 놀아줘야 되는 거냐고. 아니 그리고 아이가 그 정도면 심리 상담이라도 가보세요. 뭐 하는 거야? 6번 병원 가라 진짜 7번 나도 아이 키우는 엄마지만 가끔 놀이터 나가서 놀다 보면 처음 보는 나한테 계속 말 걸고 관심 받고 싶어하는 애들 보이는데 진짜 불편해. 이거는 사교성이 좋다기보단 그냥 관종이죠 관종. 이거 다 부모 탓이야. 8번 이런 미친 나는 그래도 아기라고 하길래 이제 막 거름맛된 그런 아기인 줄 알았더니 뭐 5살?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 진상은 지가 진상인 걸 절대로 모른다고 하더니 진짜였구만. 9번 헐 이거 주작 아닌가? 정말로 쓴이 같은 이상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를 해요? 만약 그렇다면 어머 이거 정말 소름이다. 내 댓글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 하나 있어요. 뭐 쓴이 정도로 미친 건 아니지만 절대 정상은 아니지. 자기 아이를 안 이뻐하잖아? 그럼 막 대놓고 짜증거리고 뭐라 한다니까. 10번 니 새끼는 니가 보세요. 나는 키즈카페에서 애새끼 풀어놓고 나가는 사람 또 커피 마시면서 폰질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나는 내 새끼랑 놀아주러 온 거지 니 새끼들 봐주러 온 거 아닌데 지 새끼들이 붙어가지고 따라다녀도 아무 말 안 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 11번 아 제목에 나와 있는 성격 이상한 동네 아기 엄마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쓴이였군요. 저래놓고 지자식 누가 안아주면 애를 왜 함부로 안아? 이런 소리 할 거 아닌가? 꿀꿀꿀꿀꿀 12번 물론 뭐 이게 주작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엄마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나는 체력이 부족해서 내 새끼 따라다니기도 힘든데 자꾸 애가 지 엄마한테 안가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저거 해달라 하는 그런 애가 있거든. 내 딸 그네 밀어주면 자기도 밀어달라 하고 술래잡기 하고 있으면 자기도 잡아라 나 좀 잡아봐 이러고 왜 자기는 안 잡아주냐면 징징대고 엄마 어디 있을까 찾아보면 꼭 저 멀리 앉아가지고 푼 질의를 하고 애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좋게 얘기해가지고 돌려보내려 해도 이게 엄청 치대. 제발 자기 새끼는 자기가 안아주고 놀아주세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 좋아한다고 덥석 안기게 놔두냐고. 13번 야 이런 부모가 또 있네. 그리고 다섯 살이 무슨 애기야. 나 저번에 키즈카페에서 우리 애랑 놀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말 걸고 놀아달라던 애가 있었거든. 그 애 엄마지 너. 엄마 어딨어 했더니 밖에 나갔다 하더라고. 미친가? 딱 질색이야. 아니 다 큰 다섯 살을 안아주라니. 무거워! 14번 강아지 산책시키러 가끔 공원에 나가면 들러붙는 애기들이 있는데요. 엄마 어디 계셔? 라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랑 수다 떠느라 다들 바빠. 도대체 얼마나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일어나 싶기도 하고 너무 짠해요. 그래 집에선 훈육을 한답시고 학대하는 거 아닌가 몰라. 너도 그렇지? 추가 아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아이한테 다들 너무 정의 없네요. 그래요. 사이다 운운한 거. 이거는 뭐 제가 성격이 안 좋은 거 트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요. 다들 자기 아이가 소외되면 다들 기분 별로인 거 맞지 않나요? 그지 같잖아? 그리고 안아주지 않아서 기분 나빴다라기보다는 아니 그래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이해하겠어요? 넘어가. 근데 우리 아이를 벌레 떼어내듯 떼어내고 차갑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상처를 받은 포인트라고요. 저렇게 애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다니까? 그 표정이랑 말투가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댓글 1번 아니 그럼 가라고 했는데 계속 쫓아오고 울먹거리기까지 했으면 버릇에 떼어내도 떼어내야 정상 아닌가? 소금 안 뿌린 걸 다행으로 여겨요. 이 옆엔내야. 2번 우리 아이 학교 마칠 때 앞으로 마중 나가면 문방구에서 뭐라도 하나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애가. 그리고 그걸 살 때 어떤 아이 하나가 뜬금없이 우리는 같은 반이에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자기도 하나 사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어린 애한테 냉정하게 안 돼 이럴 수도 없고 근데 또 사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쌩 가버리고 님 아이가 딱 이렇게 클 것 같아요. 불보도 뻔하다. 3번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 예전에 그 뭐야 자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아이 인사 안 받아준다고 징징거렸던 그 여자 아닌가? 맞지? 딱 걸렸어. 옛날에 저도 이 사연 다뤘던 것 같아요. 4번 설마요 당연히 주작이겠지. 아니 주작이어야 해. 이러면 안 돼. 5번 이 아줌마 너무 이상해. 미친 것 같아. 아니 니 딸내미가 무슨 국민 아역이야? 뭘 안아줘? 그래요. 세상에 뭐 혼미한 사람 어디 한둘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 아니면 주작일 수도 있고. 댓글 보니까 이런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지러워. 감사합니다.